안녕하세요 크레임버스 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 요런식으로 어 바로 이 앞에 동영상에서 자 이렇게 이지 나 팜플렛을 만드는 걸 했었죠 그렇게 한 폼을 만져 놓은 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뒤쪽 가서 보시게 되면 은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내용들을 바꿔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꿔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요에 관련된 주된 내용은 그냥 파일 관리 하든가 그 다음에 끼어 넣을 때 조금 더 그냥 천천히 끼어 넣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넣어 놓고 나면 은 이제 요게 뒤쪽에 어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던 내용을 자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서 마무리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테두를 그어서 마무리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 형태가 다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 저쪽에 이 원고를 주는 쪽에서 사진들을 뭔가 일률적으로 딱딱 딱딱 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 갖고 그 부분을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 같은 걸 이용하고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좀 더 통일성 있게끔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파일 자 예제 파일은 요 어 거기 유튜브 링크 하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은 드롭박스 링크가 있죠 거기에서 0-2번을 다운받아 주시구요 0-2번을 다운받아 주게 되면 은 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스타트 할 거 자 여기 안탈 인제스 2차 라고 해서 스타트 되어 있는 idml 파일을 더블클릭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동영상 할 때 자 여기 옆에 이진아 사진에다가 노란 테두리를 긋기 전 상태의 거든요 그 정도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인물 다른 사람들의 사진으로 갈아 껴야 되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은 어제는 여기 이상 페이지가 앞에 가 있었는데 여기 앞에 표지를 두고 보니까 는 1페이지를 피어 났어요 그리고서 여기 뒤에 이상 페이지 뒤에다가 쭉 내용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넣을 때 가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페이지를 늘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요 그거 쉽게 하는거 에이 마스터 자의 마스를 잡아다가 원하는 만큼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뒤에 페이지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 나서 자 추가를 해 놓고 나서 이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일러스트에서는 얘를 자 여기 있는거 선택했어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딴 데 가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화면 중앙에 붙는다고 했었죠 인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컨트롤 v 하게 되면 화면 중앙에 대충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딴 데다가 정확히 갖다 붙이고 싶어 갖고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 때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역시나 대충 중앙에 오게 되구요 일러스트에서는 앞 뒤 붙이기로 컨트롤 b 컨트롤 f 이런게 있었지만 인 디자인에서는 그게 없어요 대신에 안쪽에 붙이기 라고 한게 있었죠 한번 여기 옆에 보시면은 현재 붙이 현재 위치에 붙이기 라고 단축키가 없는게 있어요 이거 요 녀석을 이용하시면 되요 그래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현재 위치에 붙이기를 실행 하시게 되면은 고 위치에 톡 갖다 붙어요 그럼 이 방법을 전체 다 복사면 되겠죠 자 앞에 가서 여기서 다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오세요 페이지 딱 클릭해 갖고 페이지 패널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실행하려는 페이지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현재 위치에 붙이기를 실행하게 되면은 고 위치에 고대로 붙게 돼요 어렵지 않죠 앞에 내용도 오른쪽 페이지도 다 같이 잡아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내려와서 원하는 부분에다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현재 위치에 붙이기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톡 부터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자 이것이 다 치우고 페이지 패널에서 여기 2 3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 하셔도 돼요 자 먼저 여기 있는거 다 줄게요 클릭하고 쉬프트키 누르고 마지막 페이지 클릭하고 쓰레기통 누르거나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던져 넣으면 마치 포토샵에서 레이어 준 것 같은 형태로 하시면 되죠 그럼 복사하는 거 자 2 3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자 이거 같이 선택하는 건 여기 하나 선택하고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 아니면은 쓱 드래그 아이고 여기서 안 잡히는군요 자 쉬프트키 누르고 클릭하셔 갖고 두 페이지를 같이 잡아 주시고 잡아 당길 때 알트키 누르시고서 잡아 당기세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빈 곳에다가 놓게 되면은 자 2 3 페이지가 복사가 돼서 똑같은 내용이 4 5 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이런식으로 땡겨 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4 5 페이지를 이렇게 적용을 쓰냐 복사를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내용을 갈아 끼워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갈아 끼는 것은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고 링크 패널에서 리 링크를 누르셔도 되겠지만은 데이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썸네일 내용도 뭐 사진이 많은 게 아니라서 쉽게 쓰세요 전 그냥 그런 기능 안 쓰고 그냥 잡아 당겨요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사진을 썸네일 형태로 놓고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것 같다가 던져 넣는 거예요 잡아다가 쑥 던져서 이렇게 놓으면 갈아 끼워져요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차 바다가 던져 넣을 때 그냥 스카 더 넣게 되면 에 요게 안되는 경우가 이제 뭔가 파일을 따른 데다가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에 요 상자는 인식을 아닐 때가 있어요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잡아다가 쓱 넣을 때 자 바깥쪽에 다가 놓을 때는 마우스의 어떤 아이콘 부양을 보게 되면 사각에 딸려 있죠 이거는 밖에다가 새로운 사각형 긁는 거구요 기존 사각형 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양쪽에 가로 표시 같은게 나타나요 이때 마우스 놓게 되면은 갈아 껴져요 요런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각형 틀에다가 사진을 교체 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사진마다 크기가 다 다르거나 그 다음에 구도가 조금씩 다를 테니까는 적당해 보이는 위치에 다 놔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여기 어깨 부근에 헬로 안테나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티더라구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일부러 보이게 다 사진을 찍었나봐요 저도 그 부분에 맞춰서 얼굴과 저기 헬로 안테나라는 부분이 같이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끔 배치를 할 거에요 자 이렇게 쓰면은 옆에 있는 큰 사진도 자 이것도 사용할 사진을 갖다가 갈아 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치를 시켜 놓고 맘에 드는 채우기를 이용하셔 갖고 일단은 구도를 잡아 주세요 자 뭐 아무리 이리저리 굴려도 사진 자체가 여기 앞에서 썼던 이 사진 형태와 다르다 보니까는 통일성은 당연히 없죠 이럴 때는 이제 또 저쪽 담당자 고지 통화를 해야죠 이게 통해서 너무 떨어지는데 앞에서 자 이런 스타일로 했던 사진들이 있느냐 있으면 그걸 받아 갖고 갈아 끼치고 없다 라고 하시면은 다른 수를 내야죠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왼쪽에 내용을 바꿀게요 자 그 내용 바꾸는거 어 여기 원고 자 원고 텍스트 파일 있으니까 이거 더블카셔어 더블클릭 하셔 갖고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홈페이지 자 홈페이지 여기는 걸 가져다 써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보고 복사해서 쓰세요 어디처럼 자 여기 부분 자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복사 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글상자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위에 부분 자 이렇게 어떤 제목이 되는 부분과 아랫부분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이 스타일이 건들지 않고서 쉽게 붙여 놓으려고 하면은 그거 스타일이 씌워져 있는 거에 맞춰서 글자로 복사하세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부분 컨트롤 c 하고 그런 다음에 자 갈아 끼고 싶은 부분 쓱 선택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쏙 갈아 껴져요 스타일도 앞에서 만들어놨던 난 고득의 10포인트 크기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 위에 부분도 자 여기 위에 부분도 고 부분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넘어와서 그 부분까지 잡아요 잡고서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자 여기 얘는 자 타이핑 쇼 되고 복사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부분 다 잡아서 컨트롤 v 로 내용 갈아 껴 주시구요 그 다음 밑에도 자 이것도 밑에 여기 바이오그라피 이런거 한꺼번에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넣어보면 은 어딘가 스타일이 둘 중에 하나가 바뀌어요 이런식으로 귀찮거든요 그게 나중에 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스타일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부분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선택을 해갖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요 근데 이게 잡을 때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여기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엔터가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는 문자에서 숨겨진 문자 표시를 켜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엔터 표시가 보여요 이게 단락 끝 표시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쓱 잡을 때 여기 끝에까지 잡아버리면은 컨트롤 v 했을 때 요 표시까지 요 엔터 줄레임 까지 갈아 쳐지기 때문에 저렇게 한줄 땡겨 올려 지게 되요 그래서 블럭 지정할 때 여기까지 안 잡고 블럭까지 안 잡고 아 이게 달라 끝까지 안 잡고 바로 그 앞에 까지만 잡는 거죠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한줄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럼 다시 저 숨겨진 문자 표시를 꺼 놓고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에요 잡아서 할 때 블럭을 끝까지 갈 건지 그 앞에 까지 톡 할 건지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기 맨 끝에 엔터 표시를 선택을 안 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로 내용을 갈아 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한 줄이 안 없어져요 어렵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쓱 잡아 갖고 지워 놓다 보면은 한 줄이 늘 없어져요 여기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있는 한 줄 없어지는 말든 상관이 없을까 그대로 잡아서 붙여 놓고 자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내용이 갈아 쳐졌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앨범 정보 같은거 자 앨범 정보 지금 여기는 지금 한 장 밖에 공식적으로 올라 있는 건 한 장 밖에 없으니까 는 하나만 넣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상자 산 삭제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앨범이 있는 상자에다가 자 앨범이 있는 상자 있죠 여기다 집어넣어요 음 이 사진이죠 요거 그래서 이걸 접하다가 쑥 던져 넣어서 갈아 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 바꿔 주시고요 아까 앨범 타이틀이 목소리라고 되어 있었으니까는 앨범 타이틀 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갈아 껴줬어요 정말 쉽죠 이런 행동을 정말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요 괜시리 제가 이거 이 부분을 앞에다가 배치한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2명 더 합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했어요 알트키 누르고서 두 페이지를 잡아 당겨서 복사했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 갖고 확대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 가서 자 여기도 갈아 껴요 어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여기 샘김 사진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타이틀이 될 만한 사진을 넣고 싶은데 이거 같은 건 앨범 정보에 해당이 되니까는 안 되고 지금 정성한 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아 지금 이 사진이네요 자 이것도 가져다가 배치 시켜 주시고 위치 적당하게 괜찮아 보이게 어깨에 있는 헬로 안테나 라는 분구가 보이게끔 해 주시고 그럼 이제 내용도 갈아 낄게요 내용도 똑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 해당 아티스트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정보를 가져 보세요 여기서도 또 이게요 같이 복사 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하세요 여기까지 컨트롤 c 넘어서 이 부분 잡아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도 갈아 끼는 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원고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자 그 가락길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밑에도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c 원하는 부분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여기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주시게 되면은 아주 잘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사진 바꿀게요 이것도 뭐 이제 계속 똑같아요 자 쓰고 싶은 사진을 가져다가 쓰세요 근데 뭐 이거는 홈페이지 타이틀에 썼던 사진이라서 밑에가 잘려 있으니까는 안 어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은 요 사진이네요 근데 봐도 뭔가 앞에서 사용했던 사진이라고 통일성이 없죠 이럴 때는 편집하다 보면은 아 이걸 또 그냥 이대로 안 끝나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상자에다 넣을 건데 앨범 정보를 보니까 지금 생긴 같은 경우는 앨범 정보가 자 이렇게 4장 정도 있어요 지금 요 신혼일기라는 요 내용은 자 여기 안테나 뮤지션들이 다 참여한 어떤 형태라서 앞에서 이지나 앨범이 있는데 자리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겹치는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 둘 세 장 요걸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쓰려고 보니까 지금 앞에서 두 개를 지워보려고 없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톡톡 놓고서 쓰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쓸 경우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치 틀어지는 거 싫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복사해 보세요 가져갈 거 이거 4개죠 하나 둘 셋 넷 쉬프트키 두르고 저는 여기 상자 4개를 선택했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넘어와서 제자리에다 붙여넣는 거 마우스 온정 누르고 현재 위치에 붙이기 넣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똑 들어왔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내용을 갈아 껴 주세요 자 내용을 갈아 끼게 되면 아까 앨범 순서가 어떻게 됐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군요 그래서 권지나 양과 같이 있는 사진을 자 먼저 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사진 그 다음에 요 앨범 사진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제목 갈아 끼죠 제목도 교체해 주세요 지금 얘는 여기까지인데 러브한테 나라고 되어 있군요 제목이 자 고고 선택해서 컨트롤 C 넘어와서 글자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보 음 자 요거는 정보가 조금 길구나 분명히 글자가 넘치겠죠 컨트롤 C 해서 일단은 넣어 보고요 다 잡아서 컨트롤 V 로 넣어주고 다행히 넘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뭔가 잘라내야죠 일단 다른 정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전 앨범이 파트 1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선택을 해서 일단은 갖다가 붙여 넣어 보고 자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 부분을 띄어 낼게요 자 여기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X 떼 내고 대충 뒤에다가 빈 공간 새끼니깐 이건 놔두고 위에다가 새 글상자 그려주고 컨트롤 V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다 잡아서 저는 단축키 이용해서 줄을게요 저는 요 정도 크기로 쓸게요 그래서 자 밑에다가 이왕이면은 슬쩍 붙여갖고 위치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게 더 좋겠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은 이 상자 복사해서 그대로 옆에 갖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거 R T키 누르고 드래그죠 그 다음에 파트 1번을 아 파트 2번을 1번을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애는 지워주세요 자 근데 지웠는데도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수 내야죠 넘친거 상자를 조금 더 움직여갖고 이렇게 그냥 변칙으로 나가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싹 다 잡아갖고 장평을 살짝 줄인다거나 해 주셔야죠 저는 장평 줄이는걸 싫어갖고 저는 넘어가도 자 이렇게 놓는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쌤김에 관련된 내용도 아 이름 안 바꿨겠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름 혹시라도 오타 내거나 할까봐 웬만하면 복사해서 쓰세요 정말 오타에 민감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제 손가락을 믿지 않고 무조건 원고를 가져다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간격 적당하게 눈대중으로 이런식으로 조절해 주시구요 자 이제 마지막 권진아 형도 해야 되니깐 자 여기 6,7페이지 선택하시고 알트키 누르고 잡아서 빼주세요 그래서 복사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페이지가 두 가지 같은 거 보이죠 그러면은 네 번째 원고 이제 네 번째 원고 권진아 자 이것도 사진 내용을 보시고서 적당한 거 쓰세요 일단은 이 사진을 이쪽에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자 이렇게 어깨가 나와있는 요 사진 사진을 조금 줄이고 싶지만 헬로 안테나라는 문구가 너무 멀어지는군요 자 적당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에 관련된 정보 역시 가져오세요 자 선택하고 들어가서 원하시는 부분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바꾸고 싶은데 들어와서 블럭 잡아주고 컨트롤 v 이것도 얘기지만 잡으실 때 여기 맨 끝에 엔터 표지까지 잡지 마세요 이렇게만은 맨 뒤에는 엔터 까지 잡히게 되니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이 당겨지게 되죠 잊지 마세요 자 컨트롤 v 로 갈아 끼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해서 밑에 부분도 선택해서 컨트롤 v 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선택하고 어 지금은 제약 중이던가요 아직도 자 요거를 컨트롤 v 해주시고 한 줄이 더 복사 됐군요 다시 원래대로 땡겨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앨범에 관련된 정보도 컨트롤 c 넘어와서 컨트롤 v 그리고 여기 밑에 수상 기록은 한 줄만 딱 있으니까 자 넘치진 않았네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위에 갈아 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 혹시 모르니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걸 가져오세요 자 얘도 이제 여기다 컨트롤 v 해서 갔다가 이렇게 그냥 다시 배치하셔도 되겠지만 자 이것도 위치 틀어지는 거 난 싫다 라고 하시면 앞에서 가져오세요 이거 지우시고 아까 샘긴 같은 경우는 글자가 저렇게 한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땡겼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정성원이라든가 이지 나 있는 데에서 자 이거 틀어지지 않은 위치가 움직이지 않은 상자를 컨트롤 c 하고 넘어와서 다시 현재 위치에 붙이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과 글자 위치가 정확하게 똑같겠죠 이 상태에서 글자 블럭 잡아서 컨트롤 v 로 위치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자 근데 뭔가 넘쳤나 봐요 아 상자가 들어가 버렸군요 다시 할게요 자 그냥 바깥에다 컨트롤 v 해보면은 제가 이거를 붙여 아니 떼어낼 때 복사하 낼 때 안에 글자 내용을 복사한게 아니고 이렇게 외부 상자까지 컨트롤 c 로 잡아내버렸네요 아니면 컨트롤 x 했거나 다시 한번 안쪽에 내용만 컨트롤 c 하고 위치 다시 잡아서 컨트롤 v 해서 바꿔줘요 아 근데 저걸 복사해 버렸군요 저게 아닌데 자 요거 다시 권지다 이름 컨트롤 c 해서 넘어와서 블럭 잡아주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앨범 정보도 갈아껴 줄게요 앨범 정보 모두 보기 해보면은 자 지금 신혼일기 같은 경우는 또 겹치고 여기까지도 겹치지만은 신혼일기는 이건 빼고 자 여기 러브한테나 이 부분은 포함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자 여기 러브한테나 기존에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권진한테는 맨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거 먼저 비우고 안에 있는 내부 그림을 선택하세요 외부 상자를 선택하는게 아니요 내부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x 오려냈어요 상자는 그대로 있죠 옆에 있는 상자 선택하시고 상자 안쪽에다 붙여 놓은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v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상자 하나 더 생긴 채로 밖에 붙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하고 마우스 좀 좀 눌러보시면은 안쪽에 붙이기로 나올거야 단축이 있으니까 이거 외우셔도 되구요 안쪽에 붙이기 실행하셨고 쏙 안쪽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내용도 갈아껴줘야 되겠죠 컨트롤 c 넘어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툴 가지고서 위에 상자는 필요 없으니깐 지워 주시고 자 나머지도 얘 여기가 될 것이고 이 앨범 정보는 여기 들어가구요 그럼 나머지 앨범 정보 자 이거에 관련된 앨범 제목은 요렇게군요 컨트롤 c 와서 선택하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자 요 같은 경우는 웃긴 밤 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군요 자 이렇게 바꿔줘요 자 바꿔줬으면은 지금 여기 4명 3명을 더 바꿔봤는데 정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조금 더 꼼꼼하시게 되면은 일이 훨씬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쪽이 수월해질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작업할 때 늘 많이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맨 앞에 첫 번째 폼을 잡는 거에 가장 많이 고생을 해요 여기서 수정을 가장 많이 하게 되고 요거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폼을 이렇게 잡을 때는 원고 내용을 일단 대충 훑어본 다음에 원고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잡는 편이에요 원고가 가장 적은 사람을 잡았다가는 이게 첫 번째로 잡았다가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원고가 넘친 현상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에 더 골치가 좀 아파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저랑 똑같이 만드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뭔가 틀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 가지고 또 연습을 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표지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지 만드는 건 이것도 역시 마음대로 저는 간단하게 할 거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얹어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사진 키워요 상자 외부 상자만 그냥 키우지 마시구요 같이 키울 거면 같이 키울 거면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바운딩 박스 잡아 갖고 적절해 보이는 사이즈로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글자 좌우 중앙 정렬 일단은 단락을 좌우 중앙 정렬을 해야 되니깐 단락 패널에서 좌우 중앙 정렬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싹 다 잡아 갖고 상자들을 도케먼트 가운데 정리하는 거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 항목의 정렬 주요 개체 맞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페이지 맞출 거니까 페이지 정렬 놓고 좌우 중앙 정렬 눌러 주게 되면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표지 자 표지가 완성되어 있는 형태 보시게 되면 자 저는 뭐 이렇게 했었나요 자 이것도 뭐 내용 바꿔 보세요 그냥 크리스마스 콘서트 같은 거 하겠다 라고 하면은 원하시는 문구 두시고 상자 일단은 크게 복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잡아서 컨트롤 V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알아서 눌러 주시고 행간 자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니까 날짜가 있겠죠 자 선택해서 또 알트키 누르고 잡아 당기시고 마음에 드는 연도 자 12월 24일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 적당스레 줄여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콘서트인가 여기 위쪽에다가는 뭔가 크리스마스 장식에 관련된 거라든가 콘서트에 관련된 어떤 장식 아니면 심볼 그런 거를 배치하면 좋겠죠 그리고 공간 구분을 위해서 저는 자 이렇게 노란색 하나 줄을 그어 줄게요 그으실 땐 쉬프트키 누르고서 그으세요 그냥 그리게 되면 삐뚤어질 확률이 당연히 높으니까 클릭해서 그을 때 쉬프트키 적당한 길이 맞춰 주시고 선 색깔 선택하시고 선 두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가운데로 싹 다 정리하기 위해서 다 그냥 잡고 좌우 중앙 눌러주세요 쓱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좌우 중앙을 잘 안 누르기 위해서 제가 꼼수를 쓰는게 바로 여기 글상자 있죠 이 글상자 폭을 처음부터 아예 그냥 꽉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상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실수로 여기 앞에다가 뭐 스페이스 눌렀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만 선택해서 좌우 중앙 정렬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사살 해 주시고 자 그렇게 쓰면은 요런 식으로 밑에 타이틀 위치를 적당스러워 보이는 곳에다가 놓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표지 만드는 것도 오랫동안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얘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간단하게 두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없음 땡기셔도 되고요 그냥 에임마스터 땡기셔 갖고 오른쪽 페이지는 다시 치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정보를 자 여기서 헬로안테나만 다시 잡아다가 현재 위치에 붙이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 해버리게 되면 옆에 가서 붙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붙이기 하게 되면 당연히 저쪽 가서 붙어요 그래도 상하 높이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쉬프트키 눌러서 가지고 와요 움직일 때 쉬프트키 누르고서 땡겨와요 해놓고 좌우 중앙 정렬 눌러주시게 되면은 앞뒤가 딱 맞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얘기지만 내용 갈아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자 여기 틀을 여기 틀을 그 노란색 테두리를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는 이제 한 사람에만 맞춰 갖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섬을 공통으로 넣을 때는 이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셔야 돼요 고개 이제 팁이에요 고개 그 부분은 뭐 역시 어렵지 않아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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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